안녕하세요. 단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레가토와 스타카토에 관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 끼워 맞춘 것 같고 바이엘 12번부터 15번까지 총 4곡을 연주를 할 겁니다. 바이엘 12번 13번 파이엘 14번 파이엘 15번 파이엘 15번 자, 오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구요. 다음 시간에는 템포에 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!